보험 보험 월드님 제목처럼 절이 들면 진짜 노후 걱정 안해도 될 듯하네요 맞아요 일단은 치매보험, 재가보험 또한 우리 간병비보험 이런 식으로 갚으면 노후에 병원 가도 정말 부담없이 자녀한테 속 안 벌리고 평화롭게 여유롭게 노후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퓨처님 간병비랑 간병인 헷갈려요 차이점은 뭔가요? 간병비랑 간병인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간병비는 뭐냐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간병비 간병인은 메르치처럼 간병인이 나가서 지원받는 게 간병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로비님 안녕하세요 58세 아버님 60세 전에 선택해야 할 노후에 대비 의지할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요 3개에 같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치매는 나중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게 먼저 간병비, 간병인보험 현금이든 간병인 지원하든 가든 자잘한 질병도 중대질병까지 모두 다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게 간병비 모험이 좀 더 폭넓고요 그 다음에 재가보험 그 다음에 치매보험 순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INY님 71세 여성 보장기가 10년, 85세, 15년, 90세 둘 중 얻는 게 나을까요? 고민이네요 15년나 90세로 하세요 왜냐하면 납입 면제도 중요하고 일단은 보험료는요 길게 적은 금액을 납입하고 보험금은 빨리 받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납입하고 끝내는 것보다 천천히 적은 금액을 길게 납입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